투림은 맞는 것 같고 어쩐지 안돈다 했더니 너무 할부되었구나 확실히 바람이 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얘가 작아서 그런건지 좀 바람 바람 나에게 뽑히면 마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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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여기 토네이도 스핀 비슷했나요? 아니 그 시뮬레이션으로 토네이도 스핀 연습을 막 하는데 오우 잘 못하겠는거에요 잘 안돼요 근데 일단 기체를 이렇게 기울이고 아 또 안되네 올라가면서 하는게 편하지 않아요? 밑에서 다 올라가면서 아 또 이상하게 꼬이네 마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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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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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decades 마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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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멱 하려고 인사이드 텀블 아 그거 멋있더라고 잘되면 잘되면 멋있는데 나이스 뱀 나이스 뱀 나이스 뱀 나이스 뱀 나이스 뱀 뭐예요? 지금 예쁘게 안 돼서 그런데요 폴링 리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너무 좋아 엘리베